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시험 초단기 완성 수업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휘 영역부터 들어갈 텐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어휘 하면은 그냥 막 암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런데 어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감도 있으셔야 되고요. 평소에 노력도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기출에 나왔던 단어 목록, 나만의 목록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교재를 사용해서 나만의 어휘 노트를 만드시든 아니면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대신 단어 자체만 놓고 뜻만 보지 마시고요. 예문을 통해서 항상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특히나 다이어의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분명히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이제 초단기 완성이니만큼 교재 자체는 아주 이렇게 압축적으로 되어 있지만 문제를 유형을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학습하셔야 되는지 그런 방향들을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유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항상 어휘에서 고유어 한자 나오는 건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로 시작을 하죠. 자, 사전적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적 의미이긴 하지만 실은 다이어와 관련된 문제가 여기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어의 기본형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돼요. 최근에 문제 유형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문맥적 의미의 사전적 의미의 문제를 보시면요. 미출친 고유어의 기본형이 지닌 의미를 바르게 풀이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을 봤더니 술집에 들러서 집에 가는 길에 한잔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뭔가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들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녀석은 지금 기본형을 좀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들르다가 기본형이고요. 자, 르불규칙이 지금 적용된 거죠. 자,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런 일에 곰상스럽게 마음을 쓰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네. 자, 아무 일도 못하네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자,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것과 곰상스럽다. 자, 원래 곰상스럽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 사람의 성질이나 뭐 그런 행동 같은 게 굉장히 싹싹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랑 아무 일도 못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자, 바로 이 녀석은요. 곰상스럽다의 또 하나의 뜻인 어떤 뜻이냐면요. 성질이나 행동이 굉장히 잘고 꼼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뜻은 말이나 행동이 보기에 천하고 교양이 없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2번에 지금 뜻에 쓰인 아이는요. 얘는 바로 상스럽다의 뜻을 지금 밝혀놓은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을 볼게요. 그들은 건건집질하게 지내온 사이라 도타운 정은 없다, 도타운 사이야 라고 하면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죠. 또는 뭐 인정이 많고 깊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건건집질하다라는 단어를 좀 보셔야 돼요. 촌수가 멀거나 친분은 있어요. 하지만 가깝지 않아요. 그럴 때 건건집질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타운 정 없는 거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건 그 일에 분명히 노파에 짬짬이가 있으리라. 그래서 아내하고 노파 사이에 뭔가 자기네들끼리만 했던 약속이나 수작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와 비슷한 지금 발음으로 나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짬짬이라는 녀석이죠. 자, 그래서 이 짬이라는 게 바로 아우 내가 짬 날 때 한번 갈게 라고 해서 겨를이라는 단어하고도 같이 쓸 수 있는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유, 자, 이거랑도 뭐 같겠고요. 그래서 얘와 관련된 부서를 보면 간간이 또는 뭐 틈틈이 자, 이거와 관련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혜진은 목고지 자리에서 춤추고 즐겼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놀이나 잔치 같은 거 할 때 보통 대학에서 신입생, 새내기 목고지 자, 요렇게 많이 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건 2번이에요. 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들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고유어의 문맥적 의미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 친 의미에 고유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이 녀석도요. 문제의 유형 중에 문맥 안에 답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순된 표현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녀의 검고 회사한 얼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회사다는 것 자체가 얼굴이 하얗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검고 회사한 얼굴, 둘의 모순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 단어가 틀렸다는 얘기죠. 문맥상 의미가 안 통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순된 표현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런 문제를 많이 틀려요. 실제로 풀어보시는 분들이. 자, 그럼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플립에 외친 인술이 하마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 우리는 하마마다가 굉장히 털이 보드랗고 이럴 때만 쓰는 그런 걸로 알았는데 자,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탐스럽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형사가 범인을 득달같이 쫓아갔다. 쫓아갔다는 것 자체가 급하기 때문에 득달같이는 이제 즉시라는 뜻이죠. 자, 맞는 내용이고요. 설멍한 바지를 입고 나타난 그의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웠어요. 자, 그래서 옷이 몸에 맞지 않아서 왜 이렇게 떨렁 이렇게 키 크고 나면 아이들의 옷이 이렇게 떨렁 올라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경춘의 천은 객적기 짓거리는 그래서 아무 행동이나 그런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막 하는 거 있죠. 그걸 객적다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짓거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되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낮잡아서 이렇게 짓거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너무 잘 어울리죠. 객적기 짓거리다. 자,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구경꾼들은 피에로가 엉기전기 걸을 때마다 웃어 죽겠다는 듯이 박장대소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실제로는요. 이렇게 크고 묵직한 물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뭐라고 보통 표현하죠? 뒤뚱뒤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엉기전기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엉기전기는 어떨 때 쓰는 걸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 걸을 때 이상하게 걸으면 너 왜 이렇게 엉기전기 걸어? 라고 어그적어그적 걸어 이렇게 쓰거든요. 자, 지금 보면 엉기전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질서없이 막 물건 같은 거 막 흐트려 놓은 경우 있지요. 자, 그래서 책상 위에 책들을 엉기전기 버려놓고 나가버렸다.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좀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5번이 지금 잘못된 내용이지요. 자, 그럼 이제 빈출어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기어 먼저 볼게요. 간압산이라고 해서 쓸데없이 막 짓거리는 사람 있지요. 그 다음에 막 남하고 이렇게 언쟁 잘하는 사람, 말다툼 잘하는 사람. 자, 그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요. 자료를 통해 조금 중요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간역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간역이라는 건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신체기관과 관련돼서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게 뭐냐라는 것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출제됐던 어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어? 눈 가장자리가 빨갛게 되었다 라고 해서 이럴 때는 우리 뭐 시울이라고도 하지요. 눈시울, 입시울,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이럴 때는 또 뭐라 부르나요? 가장자리를 언저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가늠하다예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 가름하다 라는 단어. 자, 우리가 구별해서 적어야 될 단어 표준어, 그 어문 규정에 보면 이 아이들이 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어떤 문장에서 쓰여야 되는지 문맥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던 단어군 중에 하나예요. 자, 가늠하다 하면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는지 헤아려 보다. 자, 그다음은 사물을 어린 자 헤아리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 목표물을 가늠해 보다. 그 다음에 높이를 가늠하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가름하다 하면 이거는 대신하다라는 얘기예요. 대체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소개의 말을 가름할까 합니다. 간략하게나마 우선 이것으로. 그러니까 소개의 말 대신에 이것을 가지고 그냥 끝내버리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표기에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얘는 실제로 기본형 갈다가 명사형으로 바뀌어서 가름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다 하다가 결합돼가지고 지금 용언으로 나온 단어가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단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어. 감실감실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멀리 멀리 어렴풋이 뭔가 보이는 거 있지요. 자, 그럴 때 우리 감실감실이라고 하거든요. 자, 방패연이 바람에 날려서 감실감실 보일 듯 말 듯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슴츠레하다가 나와있지요. 그런데 동의어로 개슴츠레하다. 그래서 표기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눈에 전기가 풀리고 흐리멍덩하다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는 졸려서 거슴츠레한 눈을 비비고 있더라 라고 해서 이 단어, 군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보게 될 단어가 앞에 문제에서 나왔던 곰살, 곰상스럽다라는 걸 좀 보고 갈게요. 자, 성질이 보기보다 상냥하고 부드럽다. 자, 그런데 아까 이 두 번째 뜻이 나왔었던 거죠. 성질이라 하는 짓이 굉장히 꼼꼼하다, 잘다. 자,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곰살 굳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 부드럽다, 상냥하다 이렇게 겹치고요. 그 다음에 꼼꼼하고 자세하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보게 될 건 뭐냐면요. 니은으로 좀 가볼게요. 자, 니은에 보면 표기에 주의해야 될 단어가 나와있지요. 바로 낫잡다와 지으실 수인 낫잡다예요. 그런데 얘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기가 쉬워요. 낫잡다, 왠지 이렇게 낮춘 것 같아 라고 느낌이 오거든요. 자, 그래서 물건값을 낫잡아 부르다 하면은 낫게 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낫잡아 볼 만큼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하대했다는 얘기예요. 낫춰서 대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낫잡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넉넉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억하셔야겠죠. 손님이 더 올지 모르니 음식을 낫잡아 준비해라. 그런데 여기에 지금 힌트가 나와있어요. 실은 이 문장에서는. 더 올지 모르니 그랬으니까 아, 더 넉넉하게 하겠구나 라는 거.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아주 친절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보게 될 건 뭐냐면요. 바로 또 다른 단어. 자, 처음 굉장히 처음에 많이 이렇게 나왔던 단어지요. 자, 나무새스럽다. 자, 이 두 번째 거 먼저 볼게요. 남사스럽다. 남세스럽다. 우세스럽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바르게 표기한 것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이 나머지 아이들과 함께 낸 적이 있었죠. 남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때 다다. 라고 해가지고 아휴, 아주 제자랑만 널어놓으면 너무 남세스러운 것 같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녀석. 나무새라는 것까지는 명사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단독으로 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비웃음과 놀림을 받게 됨. 남에게 비웃음과 놀림을 받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니은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내처라는 단어예요. 자, 내처에서 더 많이 쓰이는 건 1번과 2번 중에 바로 이 2번이에요. 같은 증세가 내처 계속되더라 라고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줄겨 한결같이 자, 그런데 가는 김에 내처지까지 바래다줬다 라고 하면 어? 간 김에 어떤 일의 끝에서 더 나가서 더 많이 해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번 뜻도 좀 문장을 통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디귿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을 보면 닿다가 웬 연애는요. 누가 연애를 한대요? 자, 닿다가 왠지 느낌을 하시죠. 갑자기 웬 연애? 자, 이렇게 연결되겠고요. 자, 달포라 그랬어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을 나타내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단어하고 비교를 하냐면 뒤에 보면 우리 해포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해포는 자, 한 해가 조금 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잠시 이제 자료를 교재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덤터기 하면 표기에 주의하셔야 되죠. 야, 나한테 덤태기 쉬우지 마 이렇게 하는데 덤터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대면 대면 하면은 친밀감 없이 그냥 예사롭게 이렇게 대하는 경우 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성질이 꼼꼼하지 않아갖고요. 행동이 막 이렇게 조심스럽지 않은 경우 있죠. 자, 아이가 성격이 대면대면에서 굉장히 행동이 좀 신중하지 못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댄바람 하면은 매섭게 부는 바람 그래서 이거 북풍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추운 바람 북쪽에서 오니까 자, 그 다음에 마파람 하면 뭐 남풍이고요. 초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거죠. 아무래도 농경 문화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자, 이제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 좀 보게 될 것은 바로 뜨개질이에요. 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뜨개질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남의 속마음을 떠보는 것 또한 뜨개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떠본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넌지시 뜨개질이나 하여야 알까? 자,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떠봐야 알겠군.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뜨악하다. 어? 정말 뜨악했잖아. 걔가 그렇게 행동해서.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떨 때 쓸까요? 그렇죠? 마음이나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서먹했다. 사이가 떠서 서먹했다.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 일로 인해 그와 나는 뜨악한 사이가 돼버렸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내키지 않는 뜨악한 기분으로 그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 내키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마음에 뭔가 확 들지 않았다.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음인데요. 자, 미음에서 좀 볼 것 중에 마수거리하다. 마수거리.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장사 처음 시작해가지고 물건을 처음 게시하는 거 있지요. 그걸 마수거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사용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언론에서 뭐 야구 같은 경우 마수거리 홈런을 날렸습니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주망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술을 늘 대중 없이 마시는 사람을 모주망태라 그래요. 그런데 고주망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아주 그냥 술을 먹고 정신 없는 사람을 고주망태라 그러죠. 아주 정신 못 가는 사람. 막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자, 비슷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몰강스럽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바로 인정 없이 억세고 성질이 악착같고 굉장히 좀 모질다. 그래서 독살스러운 사람들이 초장류를 그렇게 몰강스럽게 긁어간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문장 안에서는 독살스럽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초장류를 긁어간다는 곳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물함없다 하면 스스로 없고 버릇이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비읍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주 나왔던 단어지요. 바투. 그래서 날짜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가까이 있을 때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배돌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막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막 이렇게 떠도는 경우 있죠. 겉도는 경우. 자, 그 다음 비나리치다 하면은 아참하면서 막 난 비 맞추는 거 있지요. 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비설거지 하면 비 올 때 비에 맞으면 안 되는 물건들 치우는 거. 자, 비설거지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달 하면은 우리가 한자어에 사단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사달 하면은 사고나 탈을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이 사단은 사건의 단서나 일의 실마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사달이 났어. 안 좋을 때 뭔가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보게 될 것은 바로 소다마다를 좀 볼게요. 자, 소다마다. 과일이 소다마게 담겨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음식이 넉넉하게 담겨있고요. 이렇게 좀 먹음직스러울 때 소다마다라고 표현하고 생김새가 탐스러울 때도 우린 소다마다라고 얘기하죠. 어, 꽃이 굉장히 소다마게 피어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자, 발음에 주의하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싹수, 자, 싹수라고 쓰지만 실제로 발음할 때 싹수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뭔가 일 같은 게 잘 될 그런 징조를 나타내는 걸 싹수라고 얘기하죠. 자, 생이질 같은 경우에는 남 일하고 있는데 한창 바쁠 때 남 막 귀찮게 하는 거 있지요. 그럴 때 자, 김유정 동백꽃에 나왔던 그런 순우리 말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암팡지다 좀 볼게요. 몸은 작지만 힘차고 굉장히 다부진 사람 있죠. 암팡진 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연화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열가량으로부터 열 좀 더 넘는 수를 연화문이라고 하지요. 자, 그 다음 우두망찰했다 라고 하면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울력하면은 울력이란 단어 자체가 여러 사람의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럼 울력다짐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빨리 끝낸 걸 울력다짐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읒을 보시면 잡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게 단속하거나 이렇게 관리할 때 잡돌이 좀 해야겠어. 자, 이렇게 쓰죠. 자, 주눅이라는 단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뜻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럴 때 관용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기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태도나 성질이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요. 아, 너 왜 이렇게 주눅이 들었어? 들다가 쓰이고요. 자, 두 번째 부끄럼 없이 언죽번죽한 태도나 성질 그러니까 숙기가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아, 저 친구 참 주눅이 좋군. 주눅이 좋다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지제지하다 그럴 때는요. 한마디로 진짜 새가 지지배배하면서 짖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니 저러니 자꾸 짖거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출염 자, 많이 쓰는 단어죠. 각자 이렇게 돈을 얼마씩 내가지고 걷어서 내는 걸 바로 출염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읍의 푸지다를 좀 보도록 할게요. 푸지다? 어, 푸지게 먹었네? 라고 해서 굉장히 많아서 넉넉하게 먹었다 라는 거고요. 어, 오늘은 먹을 게 품푼하다 라고 하면 넉넉하다. 둘 다 넉넉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함초롬하다 라고 하면은 뭐 적거나 서려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해차라다 그러면은 어, 뭔가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다른 거 막 하고 있을 때 신경 쓰고 있을 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은요. 미출친 고유어의 기본형이 바르게 제시, 바르게 풀이 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형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기본형 자, 주의하셔야겠죠. 자, 구근이 이율다라는 건 뭔가 새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이율다라는 애는요. 꽃이 이율다로도 쓸 수 있어요. 시들다는 얘기고요. 해가 이율다라고 하면 해가 이렇게 리언리언넘 넘어가는 거 약해진다 또는 쓰러지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2번을 보시면 시름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과 걱정으로 맥이 없다 자, 이럴 때도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그들은 연암평이 되는 공간에 방을 꾸미고 살았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어, 뜻을 보면 연암은 열이 조금 넘는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어, 남아있다? 그런 나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뭐라고 써야 되나요? 자, 1번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한자어의 자녀의 뜻이에요. 남아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잘못된 거죠.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뜻이에요.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 까다롭게 구는 일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처음 하는 일이라 여기저기 가탈이 생긴다 트집을 잡는다라는 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가탈의 또 다른 뜻인 일이 순조롭게 나가는 걸 방해하는 거 자, 이 의미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만약에 어, 이리저리 트집 잡아서 까다롭게 군다 그럴 때는 어, 그는 개인이 잘나가는 일에 가탈을 부리더라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어, 졸려서 거슴치레하게 눈을 비비고 있다 라고 해서 흐리멍텅하게 막 눈뜨고 있는 거 있죠. 자, 그걸 나타내는 뜻이 맞고요. 자, 이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고유어의 뜻풀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부하를 꾹 참았다 노였거나 분한 마음을 얘기하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어, 현지는 언니에게 종종 목리를 부린다. 자, 부린다는 것으로 보아서 어, 왠지 뭔가 어, 좋은 것 같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음흉하고 심술굳게 욕심부리는 걸 우리 몽리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에 남에게 귀엽게 보이는 태도 자, 요건 뭘까요? 그러면 요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3번에 2번 자, 요거는 애교가 되겠죠. 자, 전혀 다른 그런 의미고요. 자, 이제 3번에 보시면 그는 사업으로 성공할 싹수가 보인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를 나타내는 거고 자, 그러면은 싹수가 노랗다 라고 하면은 어, 잘 될 가능성 없어 희박해 뭐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아이들이란 자칫 한눈팔고 해차라기 일수야 그래서 어, 막 쓸데없는 짓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보시면 엉뚱한 사람에게 덤터기 씌우지 마라 라고 했는데 자, 얘도요 문맥상에 맞는 뜻은요 억울한 누명이나 오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뜻을 보시면 남에게 넘겨 씌우거나 남에게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어떨 뜻을 수 있냐면 빚 보증을 잘못 써서 덤터기를 만나 빚을 갚았다 자, 요런 문맥에서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덤터기의 뜻을 바꿔주셔야 되죠. 자, 억울한 누명이나 오명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려면 5번의 뜻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밑줄 친 고유어의 사전적득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지금 의성어, 의태어죠. 자, 한 번 보시면 우럭우럭 피어오르다. 그래서 불이나 또는 뭐 술기운이나 병세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우럭우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푸꼬츠를 어슷어슷 썰었다 조금 삐뚤삐뚤삐뚤하게 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는 누구를 만나도 대면대면하다 라고 해서 친밀감 없이 그냥 예사롭게 대한다 라는 거고요.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뭐 쬐끔만 애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는 경우 있죠. 뭐 거북손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고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어, 간간이 부는 가는 바람에 자, 바로 나무 끝이 한들한들 흔들린다 라는 거 한들한들? 왠지 가볍게 뭐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죠. 근데 오른쪽에 뜻을 봤더니 바람에 빠르고 힘차게 나붓긴다 자, 나붓긴다는 것으로 보아 어떤 의태어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펄럭펄럭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요. 5번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요. 이 펄럭펄럭이라는 단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뜻이 되려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6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문맥적 의미고요. 자, 한번 문맥에서 이 단어와 연결된 단어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저민다. 자, 바로 칼날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뭔가 도려내고 뭔가 이렇게 오려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쓰리고 아프다 라는 거예요. 점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집안이 온통 썰렁하고 자, 썰렁하고에 체크해 두세요. 자, 괴괴하다라는 뜻 자체가 아주 쓸쓸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요한 거 있죠. 그걸 괴괴하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썰렁하다와 이렇게 일치하고 있고요. 자, 3번을 보시면 밥상의 파리를 막 후리며 쫓다라는 얘기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이 4번을 보시면 버려진 것 중에 쓸만한 것을 추슬렀다라고 했는데 어, 이럴 때는 우리 버려진 것 중에 1부를 이렇게 꺼내는 거잖아요. 골라내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바로 6번을 자, 뭘 써줘야 될까요, 우리가? 그죠? 여러 개 중에 이렇게 뽑는 거 그쵸? 어우, 바로 뭐 심사에 올라갈 작품을 추려봐! 라고 해서 추리다를 써야겠죠. 자, 이럴 때는 추리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섞여있는 것 중에 여러 개를 뽑아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머니는 배를 줄이지 않게 된 것만으로 다행이라 여겼다. 어, 배를 줄이다. 굉장히 이렇게 못 먹어서 배를 골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요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문맥적 의미입니다. 형이 입던 옷이 나에게 듬숙하게 맞았다. 듬숙하다라는 게 어, 좀 큰 듯하지만 옷이나 그릇 같은 게 이렇게 큰 듯하지만 맞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에 보시면 키가 유난히 작은 대신 몸은 퍽 안팡지고 키가 작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작지만 다부지다라는 거죠. 힘도 세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을 보시면 희재는 그 사실을 듣고서야 사실의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깨단하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깨단하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이나 실마리로 말미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깨닫거나 알게 된 경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깨단하다의 뜻을 힌트를 주는 구절이 있지요. 그 사실을 듣고서야 그죠? 그때서야 내가 뭔가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시면 소장료를 몰강스럽게 긁어갔다라고 해서 악착같고 모질고 막 이런 나쁜 짓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고쳐쓴 종이를 여러 겹으로 적고 꺾진 돌멩이를 돌멩이와 함께 헌종이로 쌌다. 꺾진 돌멩이 자, 꺾지다가 기본형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어요. 꺾지다라는 단어가 성격이 굉장히 억세고 왜 꿋꿋한 사람이 있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럼 이럴 때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돌멩이 중에 아주 단단하고 실팍한 그래서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실팍한으로 쓰셔야 맞죠. 자,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실팍한 돌멩이 자, 그 다음 이제 이제 문제는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유어를 살펴봤는데요. 고유어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운 단어들이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간합사니 뭐 깨단하다 등등등등 몰강스럽다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단어들이 출제되고 있는 만큼 내가 기존에 알았던 것들은 다이어의 경우에 문맥에 맞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새로운 단어들은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고유어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어는 단 두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그냥 하루하루하루 이렇게 단어들을 계속 쌓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유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